연말 앞두고 축구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홍명보 자선축구가 오늘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런던올림픽 동메달의 주역 홍명보 감독이 인기 개그 코너인 꽃거지로 변신해 춤을 춥니다. 골키퍼까지 제치며 첫 골을 장식한 제주의 송진영은 최용수 감독 앞에서 진정한 복근 세리머니를 보란듯이 선보입니다. 골을 넣어도 골을 내줘도 선수들의 얼굴에는 경기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런던올림픽 대표 선수로 구성된 사랑팀과 K리그 올스타로 이루어진 희망팀으로 나눠 펼쳐진 홍명보 자선축구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어우러져 축구로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초청 선수로 참가한 연예인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개그맨 이수근과 석영석은 평소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뽐냈고 가수 김정국은 골까지 터뜨리며 골 세리머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던 경기는 K리그 명예훈보팀장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은 사랑팀이 8대7로 승리를 걸었습니다. 자선 경기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과 다문화가장어린이 등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축구 산타들이 전해준 따뜻한 사랑 나눔에 맹추위도 잠시 쉬어간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이명진입니다. 촬영기자1호